넌 수학이 그렇게 좋냐? 응 왜? 수학만큼은 내가 최고다 이거야? 내가 말했지? 너가 아니라 너 수학쌤이 최고인 거라고 그냥 재밌어 말이 돼? 수학은 열심히 풀면 답이 딱 나오잖아 이 세상엔 죽도록 매달려도 밥 없는 일 천지인데 답 없는 일? 있어 돈 우리 아빠 지긋지긋한 내 인생 뭐 그런 거 아 그런 거 어? 환경 문제 해마다 지구 온도가 조금씩 오른다잖아 응 그래 하지만 뭐 앞으로도 과학은 계속 발전할 거고 그럼